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 이 총재는 한국은행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앞으로 통화정제 방향에 대해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총재의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은 기존에 없던 표현입니다. 경기 회복이 더딜 경우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 이 총재는 반도체 경기의 회복 지형과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으로 대외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따라 하느니 다음 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